제 14품 법을 부촉하시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리 기어 내가 지금 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인 아슨 직업 동안에 얻은 바 안욕따라 삼미약 삼보리법으로서 그대에게 맡기는 부척을 하니 이 요마경을 내가 열반에 댄디 말세까지 그대들이 신통력으로 널리 선포하고 유통하여 남선보주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왜냐하면 다음 세상에 선 남자와 선 여인과 하늘 사랑과 용과 귀신과 건달바와 나찰들이 안욕따라 삼미약 삼보리에 대해 마음을 내고 대승법을 좋아한 이들이 있더라도 유마경을 듣지 못하면 좋은 이익을 잃게 될 것이요. 이러한 사람들이 유마경을 들으면 반드시 믿고 좋아할 것이요. 희유한 마음을 내어 정수리에 받들 것이니 열의 숭생들이 마땅히 이익을 얻도록 널리 연설할지어다. 미래기여 마땅히 알라 보살에는 두 부류가 있으니 무엇이 둘인가. 한 부류는 잡된 세속 글귀가 아름다운 문장을 좋아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깊은 뜻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참된 뜻에 능히 들어가는 것이니라. 만일 잡된 글자나 아름다운 문장을 좋아하는 이는 처음 공부하려는 보살인 줄을 알고 만일 이와 같이 오염되지 않아 청정하고 집착됨이 없는 뜻깊은 경전에 대하여 아무 두려움 없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 법을 듣고 마음이 청정해져서 받아 지니고 읽고 애우며 말한대로 닦아 행하는 이는 오래도록 도를 닦은 보살인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미래기여 처음 공부하는 보살은 또 두 가지 요인이 있어서 깊고 묘한 법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다른 한 부류는 듣지 못하던 깊은 경전을 듣고 놀랍게 여겨 의심을 내어 능히 따르지 못하고 해방하며 믿지하니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듣지 못하던 것인데 어디서 생겼는가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러한 깊은 경전을 보호하여 가지거나 부러 말하는 일을 보고 친근하지도 공경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기도 하느니라.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처음 배우는 보살은 스스로 깊은 법을 헐뜯고 욕되게 하여서 능히 깊은 법 가운데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니라. 미래기여 또 깊은 법을 믿는 보살에게도 두 가지 요인이 있어서 오히려 스스로 손상할 뿐이고 능히 무생법인을 얻지 못하느니라. 무엇이 둘이냐. 한 부류는 새로 공부하는 보살을 없인 여기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요. 또 하나는 깊은 법을 믿어 알면서도 상을 취하여 분별하는 것이니 이것이 두 가지 법이니라. 미래 보살이 이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여쭙다. 부처님이시여 참으로 처음 듣는 희유한 법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이러한 나쁜 요인들을 멀리 떠나 부처님 여래께서 무량 아승직업 동안에 얻으신 안욕따라삼맥삼보리의 법을 받아 지니겠나이다. 다음 세상에 선남자 선녀인이 대승법을 구하면 마땅히 유마경을 얻도록 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애우며 남을 이하여 널리 연설하게 하겠나이다. 부처님이시여 만일 이 다음 말세에 유마경을 받아 지녀 읽고 애우며 남을 이하여 연설하는 이가 있으면 이는 미륵보사로 신통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착하거나 미륵이여 그대의 말과 같으리니 부처님도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이때 모든 보살들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데요. 온 세상 국도에서 안욕따라삼맥삼보리의 법을 널리 펼치겠나이다. 또 여러 법문을 연설하는 이들을 인도하여 이 유마경을 얻게 하겠나이다. 그때 사천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어디서든지 도시나 시골이나 산이나 숲속이나 넓은 들에서나 유마경을 지니거나 읽고 애우고 풀어서 말하는 이가 있으면 저희가 그 가족과 건석들을 데리고 법문을 들으러 그곳으로 갈 것이며 그 사람들을 옹호하여 사방 백유슨 내에서 삿댕 귀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물새 틈없이 지키겠나이다. 이때 부처님이 안하나에게 이르셨다. 안하나 내가 이 유마경을 받아 지니고 널리 선전하여 유통하게 하라. 그렇게 하겠나이다. 제가 이미 이 경의 요기남을 받아 지녔나이다. 이 유마경을 무슨 경이라고 이름하오리까. 안하나 이 경의 이름은 유마힐 소설경이며 또 불가사이 해탈 법문이라고도 하나니 이렇게 받아 지니어라. 부처님이 이 유마경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유마힐과 민수와 사리불과 아난과 여러 천인들과 아수라와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하니하여 마음으로부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